아 내일은 여기까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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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레드바이 컬러가 이쁜 걸로 할게 바지 청바지 입었어 청바지 입어 팬티 입었을까봐 왜 청바지 청바지 이제 하자 아니 뭐 바지를 또 갑자기 궁금해 갑자기 해요 사톡 사람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보내셨는데 이분 여성분 같아요 딱 이 느낌이 와요 팩소주 아니 내가 아무리 소주를 좋아해도 팩소주는 알지 그래도 아니 무슨 말인지 했네 사실 아까 커피 살 때 저녁에 마실 소주를 미리 사왔는데 이거 마시고 있진 않아요 내가 순간 뜨끈해가지고 어디서 이거 마시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신디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아들 때문에 크레에 입문하여서 크레 5마리, 페트 1 3마리, 커머 머스크 2마리, 강아지 1마리 크레를 경매해서 해칭하지 이틀 된 베이비라고 와서 키웠는데 콜이 어떤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초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감정은 안 해드려요 감정은 안 해드리는데 뭐 이쁜지 안 이쁜지 한번 봐드릴게요 아드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페텔까지 키우고 계시고 페텔 귀엽네요 자고 있는 건가? 손에서 자는가요 지금? 아 화난 거 같아요 오 손톱들이 이쁘네요 아 네일이 너무 이뻐가지고 잠시 페텔 이쁘네 페텔 이쁘네 아니 자객님 진정하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 뭘 메모를 또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진정하라고 좀 진정하세요 다들 또 봐요 뭐 하나만 이야기하면 물것도 있고 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알겠죠 아 나 진짜 방송하면서 말을 못하겠어요 말 한마디로 저 양반은 하도 물어뜯어서 아 이거 데려오는 애라고요? 그냥 전형적인 익살리 자영실 아주 훌륭하게 잘 올라와 있네요 뭐 이 정도면 이쁘네요 아 이게 성장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오 잘 자랐는데 이 정도면? 오 네일 이쁘다 네일 어디서 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아 예예 레드 바이 컬러 이쁘네요 이쁘네요 바이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손톱 이쁘다고요 내가 지금 아니 우리 신성한 구독자분한테 작업치는 것도 알고 신도 자녀분이랑 유튜브 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몰아가지 마세요 다들 내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때까지 카톡 수백 명이 왔는데 손님한테도 개인적인 카톡 절대 안 해요 저는 아 네일 이쁘다고 네일이 네일아트가 이쁘다고 진짜 적당히 하라고 아니 난 네일아트 좋아하면 안되냐고 거기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잖아 아 진짜 사람들 미치겠네 진짜 아니 진짜 뭐 말을 못하겠어 진짜 구독 여기서 예쁘단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손톱 진짜 이뻐요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저 네일아트 연습하는 친구가 있어갖고 그거 연습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관심이 생긴 거야 그냥 내일은 여기까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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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안 할게 레드바이 컬러가 이쁜 걸로 할게 바지 청바지 입었어 청바지 왜 팬티 입었을까봐 왜 청바지 청바지 이제 하자 아니 뭐 바지를 또 갑자기 궁금해 갑자기 해요 아 그 크레 좀 보자고 크레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크레 보여달라고 사진 보여줬잖아 아니 크레 보자고 아 손톱 길어 얼굴도 길어 맞아 맞아 나 지금 좀 흥분했는데 그만할게 이제 어 개 개 개 개 개 이쁘네 개 개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사장님 왜 이번 사연에서 크레가 아닌 내일이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없이 널네 친구에게 소개시켜줄걸 그런 만남이 있으면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덕분인데 그럼 만남이 어디 아하하하하하하 저 숨 좀 시킬게요 웃다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